안녕하세요. 전미아입니다. 1년만에 무주 용아리라는 곳에 바람 쐬러 왔더니 하늘이 이렇게 맙고 구름도 아름답고 그네요. 진짜 아름답죠.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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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는 보이도 않고 어찌다가 한정 속 보이도 좋다는 것만 있네요. 여기도 은섭씨하고 이한식씨하고 다 탐사해갔나 봐요. 이것도 좋다는 것. 혹시 좋은것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물을 절수놓을께 확산나왔고 이쁘죠. 그래도 나는 여기 살아라 여기 또 조그마근 또 애기 호피가 한 점 있는데 또 이거라도 또 보여줄게요 조그마근이 귀엽게 생겼네요 내가 또 이렇게 만져보고 가지고 놀다가 놔둘게 또 자리 있어라 비록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끔 가다 이렇게 멋있는 돌로 한 점 쯤 보내요 진짜 멋있죠 호피 찾기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한 점 보면 너무 반갑네요 이것도 또 한 점 있네요 아이고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있네요 못생기도 아이고 그래도 좋네 아이고 반갑다 오랜만에 그래도 사이즈를 좀 큰 놈 한 점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순창을 가나 무주를 가나 아이고 호피 찾기가 아주 힘드네요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아이고 반갑다 오랜만에 한 점 봐서 또 또 여기 온 바람에 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쓸만한 걸 한 점 했어 호피야 고맙다 나를 만나게 해줘서 오늘 내가 장원했어 멋있잖아 그래서 그 정도 됐나믄 해야지 저는 이제는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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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ing 하필 꽃이 피어도 똥꼬미가 꽃이 피어갖고 이쁘다는 걸 주워갖고 이게 또 못가서 이다고 좋아하네요 저 다름만 뭐요 똥꼬미가 꽃이 피어갖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제가 또 장원에 했나 봐요 나는 그래도 좀 큰 걸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짜다 뭐온 고생이만 없다고 해왔네요 진짜 기운해요 오나가나 없나봐요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 돌을 한 점수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멋있지요 구멍이 바꾸바꾸만 해갖고 이쁘다 호피도 좋다는 것만 빠졌구만 안전 호피만 이렇게 가끔 가다 안전세 이렇게 보이네요 돌이 작아도 아주 멋있게 생겼죠 진짜 개장막적 생긴네요 그래도 멋있네요 멋있어 색깔이 아주 특이한 돌이 한 점 있네요 안녕 희한한 돌 있죠 이런 돌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으네요 또 못난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진짜 못생겼다 너무 홉하게 끝냈어요